안녕하세요 이황색의 유기농일기 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토종불로 좀 보러 왔는데요. 아 이 녀석이 왕대로 만듭니다 지금.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분봉이 날 철이 제가 생각하는데 정말 아닌데 지금 불이 왔다갔다 하는거 보이시죠? keyiffer 들어갈 tenha 렴 config 실 Gig 신 으 으 내 왕대인 것 같으면 다 2 클레드 사용자랑 그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왕대가 맞는 것 같거든요. 이 후계왕을 만드는 것인지 분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되는데요. 덜 세력이 크지 않게 좋기는 합니다만 아주 강구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 왕대를 만드니까 왕대를 함께 만드는 것 같은데 함께 만들면 후계왕을 만든 것일 수도 있고요. 아 이게 잘못하면 벌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. 한 번 더 비춰볼게요. 지금 여기 가운데 딱 가운데 톡 튀어나오고 있죠. 이게 왕대거든요. 하나뿐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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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